한국 청년 미정토로 회장 마현국입니다. 오늘 여러분, 기빈 여러분 유명하신 분 만나서 너무 영광했고요. 그리고 유튜브 분이랑 무협문화제 판소리하시는 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오늘 첫 영광스러운 부산주의 첫 발대식의 축사를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했고요. 여러분들이 청년의 한 명의 주체가 되어서 이런 미대한 발걸음의 한 명의 청년 챔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